이 프랑크 상수가 무지하게 작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볼 땐 이거를 프랑크 아저씨가 프랑크 아저씨가 이거 생각해놓은 거 자체가 좀 이상해 나는 그러니까 밀입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드브웨이케이션은요 그래서 정리하면 단파장은 운동에너지가 크고 장파장은 운동에너지가 작다 그걸 여실히 증명해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공식을 이용한 드브로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봤고 그 공식을 의학적으로 레이저를 쓰시는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드려봤고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드브로이 공식은 물질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건데 모든 물질은 파장적 성격, 입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을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를 통해서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이케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이케이션을 가지고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원자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드브웨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모델은 계속 발전해 왔죠 현재 그 원자 모델의 에이텀 모델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죠 안에 핵이라는 뉴클레이어스가 있는데 그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녀석의 움직임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위치를 걔가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위치를 표현하는 순간 운동량은 잴 수 없고 운동량을 측정하려는 순간 그 아이의 위치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원자 모델인데 이 원자 모델이 아시는 것처럼 저기 무슨 원소 모델이 돌턴 형님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러더포드, 탐슨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쭉 나오면서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죠 원자 모델의 그 세요리가 있죠 그게 계속 약점이 생기면 또 보완하고 약점이 생기면 보완하면서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원자 모델 중에 하나였던 게 선생님들 잘 아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물리학자가 몇 명 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거니까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 3명을 고르라면 저는 파울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의 법칙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스핀 값을 정하는 두 번째는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미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입자물리학 하시는 것에 아주 획기적인 이론을 제창을 하셨죠 그것 중에 파인만 다야그럼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소개가 또 되겠지만 그 파인만 다야그럼을 보면 너무나 복잡한 것을 너무나 간단한 수식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아주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있습니다 디렉의 바다 아시잖아요 이 세 분을 저는 제일 존경하는 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리학자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신타인 형님입니다 타인형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타인형 굉장히 제 느낌으로 보수 우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수 우파입니다 그래서 타인형은 창조적인 이야기 굉장히 창조적인 물리학 이론을 많이 하셨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들과 많이 싸우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셨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을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약간 보수 꼰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신타인 타인형은 두 번째 제가 싫어하는 분이 이제 보호입니다 지금 소개할 보호 보호 이 양반 이 할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양반은 너무 막무가내야 뭐 이렇게 이론이 없어 그냥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해 뭐 따지지 마 내 말이 맞아 내 걸로 하면 결과는 나오잖아 방법 나 잘 몰라 근데 이게 맞아 계속 우기는 거야 이분은 보호는 엄청나게 우기죠 세 번째 존경을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분이 이제 막스프랑크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은 막스프랑크가 곡선 설명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이게 뭔 소리인지 답답합니다 아무튼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보호 형님의 에이천 모델을 잠깐 한번 드브로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닐스보호 선생님을 소환했는데요 닐스보호의 원자 모델을 잠깐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물리학 기초 공부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이신타인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몇 차례 후에 설명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아이신타인 코에피션트가 이제 소위 스티믈레이티드 에미션과 관련된 아이신타인 선생님의 정리이죠 그것이 레이저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을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닐스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닐스보호 선생님이 이 모델을 설명하실 당시에 일단 물리학 역사의 배경은 첫 번째는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이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파동이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러더포드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어떤 핵 주위를 수많은 일렉트론 전자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성자 물론 중성자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다 있지만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전자들이 있는데 얘는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고 얘는 아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얘가 등속 운동 원운동을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인력이 생겨서 이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일렉트론이 양성자와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양성자 쪽으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디케이 하게 되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계산해 보면 6pc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6pc 안에 온 세상이 망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 단점을 갖고 있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닐스보호 선생님이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껍질이론을 내세우죠 이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특정 궤도에만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특정 궤도에만 존재를 하지 궤도와 궤도 사이 이런 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는 천천히 밝혀지지만 어쨌든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등속운동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마디에서 마디까지의 어떤 L 이라고 하는 길이가 있으면 이 길이 동안에 이렇게 사이네이브로 한 번 이렇게 파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파장이 그죠? 파장이 하나 있고 이것은 길이 L 과 같은 길이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두 개 파장이 있으면 또 L 또 이 길이 만큼 이 파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마디와 마디 사이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마디와 마디 사이에 정확히 떨어지는 N 배수로 떨어지는 이런 주파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웨이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쪽 마디와 마디를 이렇게 연결해서 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이 원이 있단 말이죠 원에 이렇게 이 파장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두 개 파장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L에 두 개 파장이 있는 거죠 두 개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의 둘레는 2πr이죠 그래서 2πr의 이런 공식이 여기서는 되겠죠? 그러면 파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지름을 알게 된다면 똑같이 수소원자 모델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파 마디와 마디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정배수로 딱 만나게 되는 파장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상파가 전자 궤도에 맞춰져서 각 궤도를 그 전자가 원운동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각 궤도와 궤도를 여기에 이제 뉴클리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궤도와 궤도를 전자가 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왜 사이에 존재할 수 없냐 이 파장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정상파가 존재하는 이 궤도에만 이 쉘에만 전자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닐스버거 선생님은 수소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수소이론이 중요한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 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로 설명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리튬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로 만들어진 상태 리튬에서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 또 전자가 하나겠죠 그런 거를 설명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전자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탄소 탄소 이런 거 이 모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서로 돌면서 혹은 이동하면서 자기들끼리 뉴클레어스를 사이에 두고 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동시에 이 직선상에 있을 때 에너지를 가리는 스크린 효과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자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전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단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닐스보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우리 그 에너지는 이건 뭐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상관이 없죠 모든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요 이 원자 모델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2분의 1 mv제곱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이런 것이 카이네틱 에너지로 쓰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쿨롱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래서 뉴클레어스에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를 하면 이 세상의 이 세계 수소원자의 이 세계의 토탈 에너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 세계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에너지 값을 이제 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어려워 보이죠? 별로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자가 원운동을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 말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쭉 계산을 유도를 해보면 이런 식의 공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껍질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값은 그 에너지 값은 궤도의 숫자 그거의 내추럴 럼버죠 그 내추럴 럼버 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 몰테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계산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 찾아 가지고 유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핵주의 양성자 주위를 도는 그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13.6 그러니까 에너지가 13.6 일렉트로 몰티지가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마이너스 3.8로 이렇게 마이너스 0.38로 이제 커지죠 마이너스 13.6에서 마이너스 0.38까지 이렇게 그 에너지가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곳에서부터 요 껍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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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죠 이 껍질이 여기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 몰티지가 있었는데 요게 에너지 값이요 요기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값은 더 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0. 블라블라 뭐 이렇게 계속 커질 거예요 한없이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가 한없이 이게 n1이고 그죠 여기가 n2 n3 n4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n 값이 계속 커져서 한없이 뉴클러스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에너지는 한없이 0에 수렴하게 되죠 0까지 갈 거예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에너지는 이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닐스보호 선생님의 이론에 의하면 양자 역학 혹은 이 원자 세계의 이 이 일렉트로 몰티지 에너지 값이 거시 세계보다 더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주의 혹은 어떤 신의 섭리에 맞는 역학의 생각이고 이것이 거시적으로 쭉 뉴클레어스부터 멀어지는 세상 거시의 세상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굉장히 특별한 세상인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스탠다드고 양자 역학의 세상이 되게 이상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죠 양자 역학의 세상이 스탠다드고 우리 거시 세계는 굉장히 특별한 세상인 거죠 얼마 굉장히 멀리 떨어진 쉘 값을 갖고 있는 세상이 거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그 에너지 준위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n1, 이게 n2, 이게 n3, n4, 5, 6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쭉 무한대까지 갈 겁니다 무한대까지 가면 에너지는 0의 수렴 하겠죠 마이너스 13.6에서부터 쭉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는 그래서 여기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이쪽은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을 아시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 ground state 수소 원자에서의 ground state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0쪽으로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는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일렉트론이 더 큰 궤도, 더 먼 궤도, n값이 더 커져 있는 궤도로 이동을 했다가 아래로 바닥 상태 쪽으로 떨어지면서 일렉트론이 위로, 윗 궤도로 갔다가 에너지를 받고 위로 올라갔다가 excitation 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뭘 내놓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데 에너지로 빛을 내놓습니다 전자가 상위 궤도에서 하위 궤도, 우리 ground state 쪽, 또 혹은 더 아래쪽 준위로 떨어지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내놓는 에너지의 형태가 포톤입니다 그 포톤이 만약에 수소 원자 모델에서요 n이 1인 곳까지 떨어지면 또 n이 2인 곳까지 떨어지면 n이 3인 곳까지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떨어졌을 때 빛의 파장을 혹은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n1이고요 n2고요 n3, n4, n5, n6 이렇게 쭉 올라가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이 n1까지 떨어지는 그 전자가 여기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 값이 다 다를 건데 떨어질 때마다 그죠? 그 에너지 값이 다른다 할지라도 n1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이게 울트라 바이올렛 개통의 빛을 냅니다 410나노미터일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으로 떨어지면서 무조건 울트라 바이올렛의 파장을 내거든요 그 계열을 사람 이름을 붙여서 라이만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이 색깔이 다르죠? 이 빨주노초판 안보 이 가시광선 영역을 만드는 빛을 특별히 발산하는 때 우리가 발머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계열의 포톤이 나올 때 우리가 파션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n1으로 떨어질 때는 라이만 n2로 떨어질 때는 발머 n3로 떨어질 때는 파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자외선,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이 나오는 거죠 어느 궤도로 떨어졌냐에 따라서 빛이 달리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n6에서 n2로 떨어졌을 때까지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에너지 값을 알면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니까 진동수를 알 수 있고 진동수를 알면 또 파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에너지 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장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10나노미터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은 더 짧은 자외선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가시광선 영역에 410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빛이 다른 빛이 나온다 다른 에너지 값, 다른 파장 값, 다른 빛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이 이제 레이저를 이해하는데 기초 원리죠 레이저도 어차피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소 원자 이론 하나에서만도 이렇게 다양한 파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일렉트론이 하나 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파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엔디아그레이저 어떨까요? 엔디아그레이저는 굉장히 복잡한 화학 구조로 되어 있죠 엔디약이라는 물질 자체가 거기다가 포톤을 줘서 에너지를 엎섭션 시키면 위로 쫙 이동하면서 그 익사이테이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지면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하면서 빛을 또 내놓으면서 다양한 빛을 내놓을 건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기에 엔디아그레이저는 1064nm 파장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를 KTP에 넣어가지고 파장을 반으로 쪼개면 532 파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즉 1064 혹은 532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수소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파장이 나올 수 있는데 1064 엔디아그레이저 엔디아그라는 매질에다가 빛을 줘가지고 뽑아내는 파장대의 빛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무수히 다양한 파장이 나오고요 물론 대부분의 파장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 파장 중에서 1064만 우리가 정제해서 쓰는 겁니다 나머지 다 버리고요 그 과정도 굉장히 다사관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건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우리 의공학 하시는 물리학 전공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너지 준위에 따른 그 에너지 값의 변화가 포톤으로 다른 서로 다른 포톤의 파장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유도하는 에너지 준위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그죠? 첫 번째 준위로 일렉트론이 떨어지면서 생긴 빛 그 계열을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고요 발머 계열은 두 번째 에너지 준위로 떨어졌을 때 파쉐는 세 번째 뭐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고요 레이저 원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 아 그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에너지 준위에 떨어지는 그거에 따른 그 계열을 그렇게 묶어놨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동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에너지 값은 우리가 또 다른 공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아마 이것도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아무튼 배우셨을 것 같은데 보통은 파장이 그죠? 이게 파이널 N 껍질의 양자수죠 양자수고 얘는 이니셜 껍질의 양자수 그래서 파장분의 1은 리드버그 상수 곱하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번째 계도에서 두 번째 계도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파장분의 1은 리드버그 상수 곱하기 네 번째니까요 그죠? 4의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리드버그 상수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파장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빛이 나오느냐에 쓰이는 그 파장이 공식이죠 이 리드버그 상수를 이용한 이 공식 리드버그 이케이션 때문에 보호모델이 시작되었고 보호모델이 옳다라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만 딱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사실 뭐 아마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한 권일 수도 있겠습니다 논문으로 하나 하니까요 최소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의사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레이저 시술에 필요한 상징은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몇 차례 후에 아이신타임 코에프션트를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하시기 편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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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